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는 베슬 AI 대표 안지만입니다. 오늘 사실 되게 좋은 연삼은 파인콘과 싸이오닉 AI에서 되게 훌륭하신 발표들을 해주실 예정이라 저는 이제 그 발표들을 조금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원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콘과 싸이오닉 AI의 훌륭하신 발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쉽고 빠르게 커스텀 LLM을 파인튜닝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 저번 이제 저희 이제 4월에 진행했던 에메로스 나우에 오셨다면 이제 약간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제가 좀 빠르게 기본 개념들과 이제 좀 어떤 어떻게 이제 파인튜닝하고 배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지만이고요. 그래서 베슬리 AI는 사실 워낙 저희 요즘 이런 이벤트를 해서 다들 이제 이제는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희 이제 ML옵스와 LLM옵스를 하는 이제 플랫폼이고 지금 뭐 이제 LLM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인 뭐 스케터랩이나 리튼이나 혹은 야놀자나 뭐 이런 팀들이 저희 플랫폼을 써서 LLM 학습하고 운영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드릴 얘기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프라이빗 LLM을 만들어야 되는가 프라이빗 LLM을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왜 필요한가 우리는 채취피티 대신에 왜 프라이빗 모델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LLM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LLM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맞춰서 파인튜닝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LLM한테 치트칫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는 RAG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LLM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LLM의 프라이빗 LLM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프라이빗 LLM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코스트와 컨트롤과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세 가지의 그래서 이제 블랙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겠죠. 그래서 채취피티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프로덕션에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우리의 내부 정보를 넣어서 이제 우리만의 챗봇을 좀 구성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이제 이런 퍼블릭한 LLM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보완을 위해서 프라이빗 LLM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또 LLM을 더 파인튜닝하고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LLM을 써서 이제 파인튜닝을 한다든지 모델을 최적화한다든지 약간 이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많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요즘엔 또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LLM을 구성했을 때 일반적인 채취피티를 사용했을 때보다 거의 50배에서 100배 이상 저렴하게 LLM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라이빗 LLM을 운영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비용을 이제 기존보다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LLM을 이용하는 운영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프라이버시와 컨트롤과 코스트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프라이빗 LLM을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LLM을 이제 운영을 내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목표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4를 사용해도 사실 되게 좋은 답변을 일반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프라이빗 LLM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GPT4보다 내가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목표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 사실 GPT 3.5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PT4보다 똑똑해야 되고 GPT 3.5보다 저렴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박이 터지죠.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에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LLM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라고 해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LLM에다가 이제 더 이제 데이터를 더 학습을 시켜서 이제 LLM을 더 똑똑하게 학습을 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LLM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LLM한테 이제 어떠한 사전 같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주므로써 이제 이런 질문을 줄 테니까 이제 이런 사전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줘 라고 해주는 약간 치트 시트를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레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LLM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LLM 우리가 운영할 때 어떻게 이 사이즈를 줄이고 어떻게 성능을 높여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만큼의 이제 그런 이제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뭐 베이직부터 약간 더 딥하게 들어가서 기술적인 얘기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실 되게 뭐 흉흉한 소문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세븐빌리언 사이즈 LLM 학습한다는데 뭐 4억 정도가 깨진다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정말 AI팀이 막 전문적으로 붙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4억이라는 건 컴퓨팅 코스트만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LLM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미 이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제너럴한 AI 모델들 제너럴한 LLM 모델들 이미 공개된 뭐 라마라든지 미스트라라든지 이런 이제 모델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더 주입해서 학습을 조금 더 추가로 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 뭔가 막 소문을 듣기로는 그냥 그 프롬프트를 잘 넣거나 혹은 레그나 이런 것들만 넣어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왜 굳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파인 그 레그라는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참조해서 이제 답변을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LLM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제이선 형태로 답을 해줘.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 같이 이제 뭐 얘기를 해줘 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이 LLM이 실제로 답변을 주는 형태를 더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튜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더 주입하거나 혹은 이제 뭐 정보를 더 학습하거나 이런 면도 분명하게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특정 도메인에서 특정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더 주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주로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베이스 모델이랑 이제 한 10밀리언 정도 해서 한 책 6권에서 7권 정도 준 이제 이 모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테스트를 해봤어요. 글씨가 좀 작은데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L박스에서 공개한 이제 형사 재판 데이터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형사 재판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제이선 형태로 이제 얘네들이 형량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인퍼런스 작업을 했을 때 일단 세븐 빌리언 모델을 썼을 때는 제이선 형태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맞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엔스워드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책 한 6권 7권 정도 이제 때려 넣었더니 이제 이렇게 되게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이렇게 모델이 이제 더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이스 모델과 파인 튜닝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를 맞춰주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상한 대답들을 더 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파인 튜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PFT라고 해서 PFT라고 해서 파라미터 비지션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LLM 모델들을 이제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파인 튜닝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LLM 모델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이제 고정시켜 둔 차원에서 이제 어덥터라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일부 웨이치만 학습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로라라고 하는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뭐 큐로라 이런 이제 기법들도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 이제 도라라는 기술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도라라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덥터 레이어를 줄여도 이제 충분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도라라는 이제 어떤 이런 기술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라의 이제 가중키를 이제 크게 이제 크기와 방향 이렇게 구성 요소를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어덥터 레이어를 더 세밀하게 이제 분리함으로써 이제 더 적은 레이어를 바탕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고성능을 내주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도라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라나 큐로라나 도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페프트를 함으로써 이제 파인 튜닝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현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그냥 기본적인 날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래쪽을 보니 이제 언슬로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언슬로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사실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라나 큐로라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GPU 메모리를 절약하면서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실 그 파인튜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엘박스라는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공개한 형사재판 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이제 데이터가 한 책 6권에서 7권 정도 되는 분량의 10밀리언 토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스트랄 7밀리언이라는 LLM에다가 이 형사재판 기록을 가지고 파인튜닝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가져오실 수 있는 미스트랄 7밀리언이라 되게 일반적인 모델에다가 이제 L4 GPU 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A100이나 H100이나 약간 이런 이제 고사양 GPU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사용 가능한 이런 저렴한 GPU를 가지고 VRAM 이제 24기가 정도로 해서 이제 이런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컨피그레이션 세팅은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인튜닝을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토론은 스코어부터 보면 이제 베이스라인이 있고 GPT-4가 있고 파인튜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 6권 7권만 이렇게 시켰더니 실제로 GPT-4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파라미터 사이즈는 이제 미스트랄 7밀리언이 있기 때문에 GPT-4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100점 중에 거의 75점 가까이 나오는 이런 이제 어떤 되게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얻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또 그래프를 좀 몇 가지 보면은 뭐 큐로라나 큐돌아나 사실 트레이닝타임이나 뭐 이런 것들 비슷했는데 언슬로스를 썼을 때 훨씬 더 이제 학습시간이나 혹은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그 왼쪽에 보이는 설명들 이런 것들 좀 드리면은 그래서 답변을 뭔가 정형화하는데 파인튜닝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우리가 제이선으로 좋으라고 해도 제이선으로 잘 안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한번 이제 파인튜닝을 제이선 형태로 해달라고 파인튜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파싱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게 되면서 사실 스코어가 확실히 높아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로나 큐돌아 언슬로스의 비교에 관해서는 이제 언슬로스가 이 라이브러를 썼을 때 이제 학습 속도랑 부이름 사용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파인튜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제 파인튜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렸어요. 패프트라는 하는 이제 파라미터를 딱 고정해서 이제 그 어더터 레이어만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파인튜닝이라는 방법론이고 뭐 큐로나 큐돌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슬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런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L4라는 GPU에서 우리가 뭐 한 9시간 10시간 이 정도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GPT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 결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GPT4보다 잘하는 LLM을 갖기 위해서는 되게 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번 학습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10달러에서 100달러 내외 정도로 해서 우리가 GPT4 레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파인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파인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갈비지안, 갈비지아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파인튜닝 하실 때 결국에는 테스크에 맞게 잘 정제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도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인튜닝도 이제 어떤 프롬프트들을 더 넣어서 이제 학습을 잘 시켰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제이선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잘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어떤 파인튜닝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태의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파인튜닝을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잘 향상이 된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프롬프트를 잘 넣어서 그거에 맞게 데이터도 잘 가공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우리가 100달러 이내에서 GPT4 레벨의 어떤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파인튜닝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레그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그라는 기술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벡터 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레그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벡터 딥이라는 곳에 이제 넣은 다음에 이제 LLM이 벡터 딥이를 참조해서 이제 실제로 결과를 배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레그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베딩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서 모든 도큐먼트들을 다 이제 벡터 딥이 그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벡터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제 LLM에 넣고 아니 벡터 딥이에 넣고 벡터 딥이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벡터 라이즈 해서 이제 그 벡터 딥이에서 약간 코사인 스믈러리티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렐러번트한 관련이 있는 그런 도큐먼트를 가져오는 기술이 이제 레그라는 기술이다. 그래서 LLM이 벡터 딥이에서 정보를 비슷한 정보를 꺼내와서 그거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는 게 레그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레그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파인팅을 하면은 이 정보가 어디에서 참고가 됐는지 뭐 이 정보 출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레그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 이 질문과 가장 비슷한 맥락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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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큐먼트들이 있고 이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답변의 출처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유지 케이스들에서 이제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뭐 혹은 법률이라든지 뭐 이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소스가 되게 중요한 이제 요런 이제 시스템에서 되게 폭넓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그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요런 이유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뭔가 학습보다는 데이터를 꺼내 쓰는 게 훨씬 더 싸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혹은 확실한 출처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변을 낼 때 뭔가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고 최대한 맥락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시키게 만드는 것들 이제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레그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그가 이제 모든 것의 답이다 약간 요런 이제 결론들에 사실 많은 회사들이 온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냥 레그라는 것도 내 문서, 내가 가진 문서 그냥 다 때려박으면 알아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그라는 걸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거에 되게 많은 것 중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문서들을 이제 적절히 잘 잘라서 벡터라이즈를 해서 벡터디비에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서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넣어서 벡터라이즈를 해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을까 너무 크면은 이제 당연히 이 문서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컨텍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작으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다 정보들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담지 못해서 리트리버를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즈로 우리가 벡터디비에 저장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문서들에서도 이제 그 텍스트의 형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각주, 미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pdf로 넣었는데 거기 막 뭐 이제 글씨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되게 여러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서의 형식을 어떻게 하면 잘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그 인덱싱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문서를 실제로 이제 인덱싱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특화된 LLM을 이제 문서를 파싱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특화된 LLM을 새로 학습을 해서 이 문서를 파싱한 다음에 실제로 인덱싱을 하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벡터 디비에서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결과물들은 이제 뭐 내가 질문한 것과 가장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벡터끼리 비교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을 사실 100% 신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LLM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페이지에다가 LLM 100번 쓰고 막 그 LLM의 가장 검색 결과가 잘 맞도록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문서 중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적절한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문서들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레그의 기술들로는 사실 이런 이제 어려운 점들 그래서 우리가 레그를 했는데 실제로 정확도가 안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레그의 기술들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보이는 라이브 레그 그래서 그냥 문서를 때려 넣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레그를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 전후의 프리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 도큐먼트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문서들을 더 이제 증강한다던가 더 잘 정리한다던가 혹은 여기서 나온 도큐먼트들을 더 잘 정리해서 답변을 더 잘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이런 이제 어드밴스드 레그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더 넘어서서 사실 요즘에 가장 화두 중에 하는 모듈러 레그를 하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레그는 우리가 여기서 검색하고 뭐 리트리브하고 프레딕트하고 이제 이런 이제 각종 레그의 어떤 컴포먼트들을 우리가 모듈별로 만들어서 이 모듈별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별로 이제 레그를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되게 여러가지 레그 기술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모듈러 레그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뭐 기법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이제 이런 모듈 형태로 이제 레그의 컴포먼트를 잘 설계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어떤 기법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유지 케이스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라이브 레그를 썼을 때 그냥 일반적인 레그를 썼을 때 사실 좀 대응하기 어렵고 프리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를 거치거나 혹은 여기에서 어떤 그런 각종 컴포먼트들을 잘 정리해서 모듈별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파인콘 이제 또 그 발표자께서 레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몇 가지 저희가 좀 레그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라이브러리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제 공개된 최신 라이브러리지 하나가 레그의 성능을 측정한 이제 레게스라는 이제 이런 이벨루에이션 툴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그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사실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보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스코어링하고 하기에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LLM을 사용해서 실제로 답변의 연관도나 정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고 레게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레그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 중에 이제 이제 되게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릴 건 이제 하이드와 리랭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레그를 더 잘할 수 있는 기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하이드라고 해서 질문을 증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증강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뭐 LLM에 던졌을 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던졌을 때 이 LLM이 나오는 답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MLO스 플랫폼 회사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이제 채찌피티가 저희 회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그 가상의 답변을 이제 맥락 없이 생상을 한 다음에 이 근데 가상의 답변들이 실제 자료랑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서 가상의 답변들을 얻은 다음에 이 답변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베딩을 비교해서 벡터 디비에서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증강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보를 증강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레그라는 기술 안에서도 이제 그 레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랭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추천 시스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벡터 디비에서 이제 리트리버를 해서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더 중요한지 어떤 정보들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제 순서를 잘 매겨서 이제 실제 이제 레그의 기법들, 기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리랭커 LLM 모델을 이제 따로 이제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노란색의 어떤 정보들이 있고 리랭커 모델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다시 이제 프라이얼타이즈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넣는 이런 이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랭커 모델은 뭐 LLM만큼 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LLM 모델, LLM 같은 모델들을 하나 태워서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는 기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레그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이벨루에이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라인이 있고 GPT-4가 있고 파인툰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파인툰된 모델이 더 좋다라는 건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레그를 추가를 안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레그를 추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랑 리랭크를 추가했을 때 약간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하이드랑 리랭크를 추가하고 파인툰이까지 한 게 우리가 거의 한 80.90점 약간 이 정도 가까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인툰닝만 하거나 레그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둘 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과 초록색 이거의 비교를 보시면 간단한 레그만으로도 답변의 수준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다. 그리고 이 답변의 수준이 그 답변이 이제 향상된 이유는 이제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는 약간 이런 이제 그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한 이런 케이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답변의 수준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파인툰닝과 이제 레그 그 레그 중에서도 뭔가 이제 어드밴스드 레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정확도는 좋아지지만 그만큼 비용은 증가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드나 리랭크에서 하이드는 LLM에다 한번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정보를 한번 뽑아오는 방법이라고 했고 리랭크는 리랭커 모델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온 도큐먼트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LLM을 그냥 한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LLM 모델들을 호출을 한다던가 리랭커 모델을 한번 호출한다던가 약간 이런 이제 그 답변을 가져오는데 더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이제 모델들이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오른쪽 밑에 보이는 이 자료인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에서 나이브레그를 했을 때 하이드 했을 때 리랭크 했을 때 거의 이제 두 배 이상 가까이 이제 타임 투 퍼스트 토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토큰을 가져오는 그런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정확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레이턴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각종 기법들을 전부 다 정화해서 정확도를 올리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레이턴시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레이턴시를 챙기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도가 증가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레이턴시나 코스트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평가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되게 그냥 책 6권 읽고 읽고 레그만 했는데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 GPT-4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과 GPT-4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무적인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그도 사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레그에 대해서 테이크어오를 좀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어쩌면 파인트닝을 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데이터가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잘라서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능을 높이려고 하면 약간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레이턴시나 혹은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인트닝과 레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LLM의 사이즈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더 성능을 높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들 요즘 들어본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압축하고 콘파이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LLM 모델들이 16비트 해서 이제 그 소수점 단위까지 이제 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는 약간 이런 정확도를 가진 모델이 있는데 이거 16비트를 4비트로 압축을 해서 이제 더 모델의 성능을 거의 4분의 1로 줄이고 중요한 웨이트만 남기고 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AWQ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콘파이즈 기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성능은 좀 줄어들겠지만 추론 속도와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레이턴시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은 결국에는 이제 파인튠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멀지 한 다음에 AWQ 콘파이즈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팁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인퍼런스 할 때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옵티마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실 이제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과 페이지더 어텐션이라고 해서 VLLM이라는 이제 키워드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VLL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이제 했을 때 페이지더 어텐션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그 모델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VLLM은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고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그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번쯤 안 해볼 이유가 없는 약간 이런 종류의 옵티마이즈 테크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AWQ와 플래시 어텐션을 했을 때 이제 한 5배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의 어떤 그런 성능 차이를 보였다 라고 해서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토클 레이턴시가 저희가 거의 5배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이런 기법들을 했을 때 이제 L4 GPU 기준 그래서 한 GCP에서 흔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L4 GPU 기준으로 해서 800 토큰 퍼 세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밀리언 토큰으로 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한 0.3에서 0.4달러 정도 밀리언으로 해서 할 수 있었다. GPT4는 이제 똑같이 1밀리언에 대해서 이제 45달러고 이제 3.5는 1달러고 이렇기 때문에 GPT4에 비해서 거의 이제 한 100배 이상 저렴한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가격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LLM 모델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성능도 좋고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오픈소스 LLM, 프라이빗 LLM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썼을 때 GPT보다 더 잘 얘기도 못하고 GPU도 되게 비싸고 이제 이랬었는데 사실 파인툰과 레그와 뭐 이런 이제 옵티마이즈 테크닉들을 사용하면 GPT4보다 고성능이고 파인툰도 이제 100달러 정도 이내에서 파인툰을 할 수 있고 물론 한 번 파인툰이기 때문에 여러 번 파인툰을 하는 실험을 거치면 이제 뭐 당연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100달러 정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VectorDB 운영을 하면 해서 이제 이 비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L4나 혹은 심지어 컨수머 GPU 우리가 현이 사용하는 뭐 이제 3090, 4090 등등의 GPU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레슨의 어떤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테크닉들을 설명을 드렸고 뭐 저희가 테스트 해보지 않은 그리고 더 많은 테크닉들이 많이 존재할 텐데 그래서 파인툰과 레그 정말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둘 다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했을 때도 성능이 잘 나오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냥 파인툰이 몇 억씩 들고 레그는 몇 천만 원 들으니까 이제 레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레그가 생각보다 사지도 않고 파인툰이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둘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과정들을 한 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계속해서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내문서를 가지고 어떤 Q&A 챕버스를 만들었는데 사내문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내문서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인덱싱을 해야 되고 파인툰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둠으로써 계속해서 최신 데이터로 모델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델의 최신 데이터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구성을 하셔서 자동화된 파이플라인들을 만드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 LLM을 사용할 때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덱싱 파이플라인과 파인툰 파이플라인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이제 우리가 인덱싱을 해야겠죠 먼저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해서 이제 벡터디베이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인덱싱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 또 데이터에서 이제 파인투닝하는 이런 파이플라인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파인투닝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 벡터디비에서 이제 레그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종류의 아키텍처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워킹하는 아키텍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최신의 기술을 따라잡기도 너무 쉽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이제 네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쓰시면 되고요 네 메슬리 AI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허비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클릭 클릭하면은 그냥 원하는 뭐 뭐 LLM 모델이나 혹은 LLM 모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제너레이션 모델 일반적인 AI 모델들을 그냥 클릭 클릭해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파인튜닝을 할 수 있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내 데이터나 혹은 뭐 여러 이제 어떤 그런 외부 라이브러리에 연동해서 뭐 자동으로 모델이 학습된다거나 자동으로 인덱싱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파이플라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LLM 스타트업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은 이제 베스 플랫폼 자체는 이제 맨 아래쪽에 그 베이스 플레인이 있어서 여기에서 클러스터나 혹은 데이터셋이나 모델을 관리할 수 있고 이 위에서 HUB과 RUN과 서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신 AI 모델을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여기서 학습과 배포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레인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UB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번에 클릭만으로 최신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미리 오픈소스 모델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뭐 라마 최근에 이제 라마3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라마3를 파인트닝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클릭 클릭하면은 바로 파인트닝을 한다든지 혹은 챗봇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GPU 리소스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델을 배포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PU도 제공을 클라우드 GPU도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GPU 가격이 AWS 대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GPU도 사실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AWS나 구글 이런 것들 연결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모델 배포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뭐 이제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나 혹은 모니터링이나 오토 스케일링 혹은 심지어 서버리스로 이제 모델을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고민 없이 LLM 모델들을 그냥 띄워서 운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브 기능을 사용하시면 바로 LLM 모델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파이플라인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AI 모델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덱싱 파이플라인이나 파인팅 파이플라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약간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LLM 에이전트 개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LLM 모델 오늘은 LLM 모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제 LLM 모델을 포함해서 그냥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떤 그런 SLLM들 이제 어떤 파인튜닝된 SLLM들이 수백 개 수십 개가 그냥 우리 인프라 위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뭐 리랭커 모델이나 뭐 혹은 뭐 다른 모델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한 5년 안에 그냥 수백 개 AI 모델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려야 되는 어떤 비전이다 기술팀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발표를 마쳤고요 네 혹시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네 네 네 네 질문 exclusivo 가otal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뭐 얘기 나왔지만 거의 Just 그 뭐랄까 그 B2B 비즈니스 밖에 지금 못 하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채 GPT 같은 경우가 사실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가 의미를 이해해서 답을 준다기보다는 사실 확륙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줄이려면 결국은 해당되는 도메인 날리지가 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소형 모델을 가지고도 챗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온톨로지나 날리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베슬 AI에서는 지금 어떠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사실 특화된 모델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LLM 모델들끼리 멀티스텝 인퍼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이 LLM에서 답변을 가져오고 어떤 질문에서 이 LLM에서 답변을 가져오고 약간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날리지들을 학습해 놓은 그 도메인별로 날리지 학습해 놓은 여러 수십 개의 LLM들을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LLM의 답변들을 서로 합성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유효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아직 그렇게 액티브하게 많이 사용되고 상업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아니긴 한데 약간 비슷한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메인 특화된 LLM 모델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실제로 마지막에 답변을 내놓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말씀하신 형태와 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수십 개의 어떤 스페시픽한 LLM 모델들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엮어서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또 더 중요하신 이제 발표자 분 중에 한 분 이제 네 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